야 뭔 방금 흠짓해요 흠짓하는거는 는 아닙니다 10분 전에 체력 맞는데 왜이래요? 10분전이니까 샥놈아 아닙니다 뿝 헤헷 뿝 뜨으 흐흐흐흐헤헿 자 일단 누움 으음 열쇠작좀 해볼까놔 마 열쇠좀 줘보라 한방 열쇠작 가온놔 어허 그 은색으로 노란막대 있잖아 하얀막대 그것좀 가온놔 어허 빨리 그것좀 가온놔 아앗 안나오네 자 일단 나는 돈을 다 줄 준비가 되있으니까 일단 어 시푸르딩 시푸릉딩딩한 그것도 줘도돼 그 푸르딩딩한 하트도 줘도돼 어 하나정도 괜찮잖아 아앗 이 새끼들이 어앗 안좋아 줄때가 됬는데 자 이 시푸르딩딩 럭다운됐다고 지금 이 시발이랫 어허 시와 흐흐 어허 어허 자 일단 뭐 죽..죽자 일단 죽을게요 유다 나올때까지 여러분 제가 뭐 깨는건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 일단 다음판에 좋고가면 죽..죽는데 일단 죽자 오우 오오 오오 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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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 아직 한번 남아있나 자 야 이거 한번 죽어야되나 이거 그래 저 헌혈기야 헌혈기 블로드팩이 아닌가 오우 유다다 자 자 어이구 아야 헌혈기네 블로드팩인줄 알았네 앰비양 자 하지만 지금 체력이 약간 비상 비상등 빨라 약간 켜야되지만은 일단 저기때문에 정신λλ gewe 자 가자아 한번 까볼까 18 항애밖에 없었는데 조질러 갑시다 일단 이걸 돌릴수있는 좀 돌릴수있음 좋겠네요 아 못돌린다 조심 양호 arth 아한번 더 있었는데 아깝네요 땀매 뭐 땀메 깐는데 여기서 대해 아하아이거 쓰레기 마세 아비 마세 뭐 일단 쓰레기 넣는다 가자 저 아이템 먹고 갈라다가 갈게요잉 필요도 없음께 컴온 잠깐 쉬어 하하하하 머더기는 죽지 않는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하하하하 자 아가리 해물탄야 비 뒤져라 자 일단 여기서 조커수워되긴 됐는데 아 좀 이따 씁시다 뭐냐 자 일단 하나 챙겼고 빨리 죽어야아가리 해물탄암 넥스트 아웃 호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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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손에는 보긴 봤는데 아직 괜찮아요 또 여기서 아이씨 손해졌고 보네 제발 아 이거 좋겄을까 새로 손해 이건 본전이거든 본전 좋겄서 나오자 좋겄서 솔직히 먹을 거 없어 하아 있네요 있네요 지네요 있네요 자 이거를 돌려볼까 쓰레기 안녕히 계세요 어 아 괜찮아 이득이야 이득이야 야 야하하 아 딱 이렇게 나오는거지 아아이 아 나 진짜 에잇 내려갑시다 누구나라 아 그리고 훈이야 미안하단 체오가 정말 빨랐구나 자 쭉쭉 가도록 할게 요옷 네 여러분 여러분들 설마 지금 아직까지 내가 죽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정도까지 완전 내 지가 설마 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빠가도리더라 흐하하하하하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파세 좋아 호옥 뭐지 텔레포트 뭐지 왓떡 넙 오 사전거려 프레스 럭다운 어? 일단 여기서 이득 좀 취rea 아니 됐어요 그냥 가자 안녀가세요 오오오오오오오 odda 우rou우우 매매 뿌우우 쓸모없는가봐 아휴 그냥갑시다 여러분들 체스트 뭐 파밍 필요 없습니다 파밍 옛날 말이죠 요즘은 제가 파밍을 안해도 게임은 적절하게 길 클리어 할수있기때문에 자 저집시다 아이고 저집시다 빼르몬 야 좋아 게임의 재미를 위해 죽자 어 누나 많이 죽어라 계속 트롤짓해 아이고 조심 아이고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한대도 맞지 않고 게임을 클리어 하는거 보세요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싹 다 필요한거네 필요없는건데 야 저 봐봐 훌라후 봐봐 미쳤는데 훌라후 개쏘봐봐 아하 이거좋아요 적절하게 막아줍니다 어우 바로있네요 어떻게 한대도 안 맞고 너무 시시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재미없었다 그죠 아 나 진짜 야 이거 뭔재냐 리버스 1에서 하면 안된다니까요 아 리버스 개허접이네요 재미도 없고 뭐 스릴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동은 바라진 않습니다 시청의 재미는 있는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 오랜만에 보긴 봤는데 아 오랜만에 좀 재미없었네요 아이고 진짜 아잇 제발 너무 재미없었네요 아잇 자 빨리 아이장이 DLC가 나와야지 아이장 DLC 10월 말에 나온다고 하네요 리버스 DLC 애프터버스였나요 아무튼 그건 좀 기대해볼게요 너무 시시하네요